국제경구기관 KDI가 넷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민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구세대와 신세대 간 국민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새 연금을 만들면 구연금의 고갈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세금으로 막자는 주장인데 부족분이 600조 원을 넘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인구구조 등 사회 변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현 보험료율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근본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조정하는 것이 연금계의 첫 단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 30년 후 고갈 위기를 맞는 국민연금.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뜸질 처방만으로는 결국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만 지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연금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을 20%로 올린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재정은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조개혁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구조개혁 시점을 기준으로 구연금과 신연금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기존 국민연금 제도는 남겨두되 미래세대가 내는 돈은 신연금 계정에 담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수급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제도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 1990년생들의 연금 급여는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바탕으로 굴린 수익만큼이 지급되는 즉 넷만큼 돌려받는 구조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구연금 세대의 보험료를 보장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에서 약 609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수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증세 또는 국채 발행 없이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또 운용 수익만큼 추가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자산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기금 수익률에 따라 기존의 보험료만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연금의 DC형 전환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 언급된 재정방식 개선안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 국채경구기관의 이번 재원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